아 잘 펴주세요! 맛있어? 뭐 죽었어? 뭐하는 거야? 면대짓해요! 왜? 거 만져요 막! 제가 막 사랑을 안 했다고 권했대요. 저한테 오지도 않아야 돼. 너보다 일상이가 더 좋아. 아 조현주 저번에 요즘에 바람표요. 재환이하고 같이 누워있던데 저번에. 아 진짜? 바람이랑 좋은데. 역시 쿨한 남자. 가져봐 짱. 가져바람은 솔직히 자기꺼였다라고 하던데? 요즘 아주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조현주 씨. 야 다만 놀라? 다만 놀냐? 모르겠는데. 사실 나도 모르겠어. 조현주 씨는 너라고. 야 조현주 씨는 마스크 벗어봐. 미소진된다 이 새끼. 표정관리 잘하는데. 나는 너밖에 없어.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저희 스튜디오가 상당히 좀 더럽잖아요? 그래가지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바퀴멀레가 나왔습니다. 재원이가 바퀴벌레 발견했는데 바퀴벌레 어딨어? 저기 쓰레기 밑에 있는 거예요. 굳이 들어선 때 잡기가 좀 귀찮은 거죠. 휴지도 벌리에 있고. 아 그러면은 여기 어디가 있다는 거거든요? 아주 쓰레기 장입니다 지금 그냥. 진짜 폐허가 떨어졌네. 야 이건 누가 그랬어? 신고 화면 갖고 있습니다. 뭐죠? 이 새끼 이거. 여러분들 스튜디오에 바퀴벌레가 나오고 나서 지금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택배가 와 있길래 봐봤더니 바퀴벌레 옷이 와 있네. 제가 이렇게 그냥 할게. 이렇게. 지우가 진짜 바퀴벌레 개 극혐하거든요? 야 이거 입구 일상 한번 나와봐. 오 너무 똑같아. 이 털이 너무 지수해. 악수해 악수. 악수해 빨리. 그러면 진짜로 청소를 시작해봅시다. 지우는 저기 박스 좀 치워줘. 왜? 왜 안 놔뒀지? 뭐 안 놔뒀어. 응? 오! 이렇게 벌레 나올 것 같아서 못 건드리겠어. 안 놔! 천장이다 이거 천장이다. 어 여기 있는데? 아 진짜로. 나 진짜 있는, 진짠 줄 알았어. 아 지우 또 오늘 촬영 힘들어. 집 가야 될 거야. 여러분들 저희 책 나왔습니다. 오 대박. 오! 대박이야. 연주, 세연이, 일상이, 재호, 소정, 재욱, 재원, 지수. 왜 노랑 못하냐? 우리 영상을 이제 스토리로 담은 거야. 그래서 실생활 활용 꿀팁 찍었었던 거야. 귀엽죠? 나 너무 귀엽다. 진짜 누가 봐도 재욱이. 이게 저요 저. 일상이. 얍습하게 생겼죠? 누가 봐도 연주. 여기 소정이. 재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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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보다 우리가 만나라는 거 아닌가? 역시 소정이. 내가 이런 말을 하나 몰래? 아 시나리. 운동하는데? 와 야. 아 무서운데? 아 나 조금 나와서 아쉬워요. 야 여기 거의 재욱이가 나보다 더 많이 나와. 나는. 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? 형이 아니라 재욱이 채널을 놀라고요? 재미있어졌다가? 아 너무 졸린 거야? 재미있다. 얘기하질까 봐. 얼마예요? 13,500원. 비싼데? 아 예. 아 라고 할 뻔. 근데 여러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. 그치 그치. 전 이거 저희 거 보려고 살 것 같아요.